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죠. 삼성 SDI 만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삼성 SDI 부스의 특징 그리고 주력 상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주력 제품은 ESS 제품으로서 저희가 새로 개발한 94A 대용량 셀을 가지고 나왔고요. 안녕하세요. 작년까지는 68A 셀로 ESS 랙을 구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적은 면적에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는 94A 셀로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.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용량이 대거 넣은 것 같은데요. 그걸 보신 고객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? ESS 같은 경우에는 설치 공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94A 셀로 함으로써 적어도 2배 이상 면적이 줄어들면서 반응이 좋았고요. 그다음에 현재는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더 원가 절감을 하면 더 많은 곳에 ESS를 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가 절감을 통해서 더 좋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삼성 SDI 부스에서 AB 뉴스 이현주였습니다.